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방탄소년단의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방탄동 방학게임이라고 합니다. 6대3입니다. 야, 이거 머스프리카 한번 봐주자. 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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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나, 고마. 아니, 134, 430? 진짜. 134, 저기요. 134, 345. 134, 345이 뭐야? 이미 황급비 황급비나에 선고. I'm so. OK. I'm so. OK. I need you. 뭐야? 다음번. 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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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여. 보이 빌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김석진. I need you. 아니잖아. 좀 주거라, 애들이 하는 거리를. 저는 멤버들 자식 보고 싶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냥. 아니, 빨리 빠르면 안 되지. 하나, 둘, 셋. 어떻게?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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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동아를 느끼기 밀어넣어 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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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을 하지 말고 아 아 아 소술 하지 말고 이날에 3 센치 기록 써 면이 까지 알자 이게 삼센치 입니다 요정도? 요정도? 이건 10cm고요 이게.. 이게 20cm에요 3cm라니까 20cm를 왜 말해? 딱 이게 20cm 그거 7개로 줄이게? 주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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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몰라 주걱으로 주걱! 국 잡어! 바로 기계를 내가 조용히 내렸어 내가 조용히 내렸어 내가 조용히 내렸어 10cm 자 갑니다 계란 약이 많으면 숟가락으로 떠서 버려 태형아 전달해 태형아 전달해 자 숟가락으로 버려 아니 아니 왜 다 생략하고 숟가락으로 버려면 전달하면 아니 근데 봐봐 됐어 이거 자몽의 술 아닙니까?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아아 대박이에요 대박이다 나 진짜 대박이다 나 시원해서 이렇게 떠오르는 사람 처음 봤어 나 처음 봤어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아 지금 내 아 그게 잖아 야 완전 그거 같애 야 야 어떻게 하는 거야 어유 아 こんな 불님도 이렇게 켜고 왔네 아, 지금 마리를 지금 시전을 하고 있습니다 무릎 박았어, 이 와중에 이 와중에 한 마디 무릎 잡고 있는 괜찮아? 괜찮아? 마리가 지금, 아, 위험해요 아, 뛰다, 뛰다 올라가려고 중간에 이렇게만 잘 잡으면 올라갈 수 있다길래 올라가 보려고 했는데 네 앞으로, 앞으로 한번 보아, 주제 역할처럼 지윤 씨, 제가 이것은 정서히 봐드릴 수 없는데, 태용 씨, 당신도요. 아니, 저 안 먹었어요. 먹는 거 말고 움직여도 포함이에요. 아, 저 진짜 이거 놀아야 됩니다. 그러면 멤버들 학창, 아니, 뭐냐, 학급 투표 한 번 진행하겠습니다. 태용 씨가 그 앞에 있으니까 움직였다. 찬성, 찬성, 방금 움직였어요. 님들, 나 진짜, 아, 나 이건 줄 몰랐어요. 나 음식 먹는 거... 찬성! 나 진짜, 나 이건... 야, 뭐는 좋으니까 빨리 하면 안 되냐? 나 음식 먹는 건 줄 알아서... 절반이 넘긴 한 번. 시로운, 어찌, 절, 걔, 칠, 절, 걔, 왈패. 아, 작얀 아AK, 여전히 더 쉽게 해볼게요. 오, 알갓. 샀다가 바닥을 뒤들며 몸을 비틀고 양팔을 위로 올렸다가 팔꿈치를 꺾은 상태로 달 능높이로 내린다. 아, 잔은 높이로 내린다. 비영이 한쪽 발을 위로 찾다가 비영이 그 옆에 사람도 좀 뭐 너 할래? 비영아? 비영이 그니까 나 오피인으로 해가지고 안 됐어 상반신을 약간 낮춰서 왼파를 어깨보다 낮게 뻗고 왼쪽 다리를 뻗어줍니다 자식들 뻗어줍니다 자식들 자식들 어떻게 해야 돼? 비영이 맞춰야 돼 라면 땡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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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넘었어 아이씨 아니야 뭐 한 거냐고 동기 이렇게 못하야돼 처음 봤어 자 B씨에 B B씨에 저 잘해요 자 B 태형아 이번엔 한 번에 잡기 한 번에 이번엔 한 번에 잡기 한 번에 하하하하 하하하하 야 잘했어 웃기게 하라 태형씨 웃겼어요 아잇 아잇 10번은 받지 말라고 형들 손안주에요? 야 이거 무슨 아니 아니 배드민턴이라고 아니 배드민턴 감독인 줄 알았어 다른 패로 바꿔줄 생각은 없나 야야야야 넘겨 넘겨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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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는 심하잖아 야 안 돼 그냥 제가 잘게로 아이씨 시작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뭐 어렵다니까 전 전 전 정답을 아는데 표현을 못해서 답답한 정보 와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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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아니죠 맞잖아요 맞아요 아이유의 편에서 노래를 부를 때 냈던 사이렌스 소리 그런데 이걸로 부를 때 틀림치 않잖아요 정국이가 아니에요 땡 정답 정답 실력 NA 왜 이 자아 그그그 한국말로 여러개야 해야되 오이가 영어를 뭐냐고 아니 아니 그 블레스 블레스 supportive 아니야 한국에서도 있었잖아요 블럭 아니 내 글자 잘 지냈어 그럴 수ис 너 손을 뭐 있어야 돼? 플러스 4만 가야 돼. 플러스 4. 아니면.. 음치 음치. 아니 꺼졌어. 그거 그냥 4잖아. 음치 음치 음치. 이건 안 돼요? 뽕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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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뽕찌. 달려 달려. 땡. 땡. 아래. 땡. 어 뭐로 좀 태웠다는데. 이거 바로 아미동 주민센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미동 주민센터 좋아. 아 오랜만에. 어 차이가 되게 옛날 생각보다. 와 차이가 이거 풀어뜨렸어요. 개인정산. 어우 야. 아 아 아 아 지금 어른 들었어. 자 여기 잡곡한 명 잡곡했어요. 네 조만간 방탄소년단의 5호 무대도. 지켜봐주세요.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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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조금만. 맥사lasse. 코리 коп. 인사하는 mi. DIvero. 맥사랑 coach니처. robbed us by bullies. slept for me hay. 이건 연애이었어요. 마련링 Totally beenない me. 그건 Lots of good for about peace now. лю... smr cancers thinking,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